에워드 아하 벌레방 빌레방 어 예 지금 하자 어? 형 심각해요 지금 대탈축 몇 번째 촬영했는데 응 신동 혼자 다 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 형님 어, 종이 안 돼? 갔어? 이게 무슨 얘기네 이거 본 거야 가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뭐해야 돼 진짜 뭐야? 진짜 하나 해야 돼 진짜 하나 해야 돼? 약속해 어 약속 한 개 하면 양보하기 하나라도 뭐라고 하나 하자고 다 같이 하는 거죠? 다 같이 한다고? 맨날 알만 그렇게 하고 혼자 다 하잖아 무슨 소리야? 저번에 좀빛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이 있었어야지 딱 보는데 어 뭐야? 야 아니야 아니야 병지 맞아? 아니야 병지 형 아니야 병지 맞아? 병지 형 아니야 어 머리 누구야? 왜 그래? 차분하게 한번 녹수로 결혼 준비해? 왜? 십작 변화가 있는 거야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제가 한 4, 5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이고 2주에 한 번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상황 상태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네 겸사겸사 이렇게 한 번 어 근데 너무 깔끔하다 잘생겼어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 벗는데 수염을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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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고 진짜 딴딴따라 딴딴따라 진짜요? 발표하는 거예요? 신경이 베란 없고 네 없습니다 어? 없습니다 어색 어색한데 잘생겨 보여 예상을 해볼까?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대탈출이라 쓰고 오케이 오늘 신동이라 읽는다 네? 왜냐면 신동이 지난주에 한 번 신 거야 지금 도끼 4절로 와 있어 아니 지난주에 형 분자자가 너무 컸어요 진짜로? 네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? 너무 슬펐어 아니 근데 호동이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형이 해준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뭐? 도깨비 얘기가 그러니까 도깨비 도깨비? 어둠의 도깨비는 내 마음이 달려있다 그거 지난주에 하셨잖아 얘기 아니 내가 좀비가 되고 나니까 그 어둠이고 좀비들이고 하나도 안 무서워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내가 좀비라는 생각에 아 그래? 마음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바꾸니까 뭐 무섭고 이런 게 없더라고 도깨비가 있고 없고는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는 매주 새로고 가니? 너는 매주 새로고 가니? 야 너는 매주 새로고 가니? 야 너는 매주 새로고 가니?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야 오래바리 맞았어요 오래바리 맞았어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그 좀비하고 맞으면서 야 이게 우리가 신동기 없이 가능할까? 그러니까 너무 잘했잖아 마지막에 조금 아쉽긴 했는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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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찾느라고 겨우 잊었는데 네? 겨우 굉장히 잊었는데 너는 갑자기 생각난다 어? 그것들이 염색한 거예요? 신경 변화가 여기서 있었네 그게 사실 저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키가 아니었어 카드 키웠어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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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날 이후로 주머니 많은 옷을 일단 좀 피하게 되고 아 상호패에서 피하게 되고 반종옥 입고 왔는데 그래서 아 우리 병재에게 박수 한번 주자 그래도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공은 신동기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야 그렇죠 병재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야 아 우리야 우리 안 그래? 명환입니다 어 내가 매번 강조하잖아 네 네 떨어졌을 땐 우리 다수라 한 방울에 물이지만 오케이 우리가 뭉치게 되면 엄청난 바다를 이룰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택 택 택 택 택 가봐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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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혼자 한 방울 대는 거예요 바다가 돼서 가야지 가벼운 501 한글자막 by 한효정